제가 마지막 오늘 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의 제 마지막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또 열두 번이나 집필하신 분입니다. 저한테 최후의 친구입니다. 그리고 웃음 전도사 저한테 최후의 행복이기도 합니다. 우리 홍 박사님 박사입니다. 진짜로 박사입니다. 홍라인님 소개하겠습니다. 진짜로 박사님 홍라인님 소개하겠습니다. 진짜로 박사님 진짜로 박사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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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 너무 멋있죠? 우리 김세영 가수님과 좋은 친구들? 네. 그리고 우리 죽어서 수의 옷을 입었을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꿈꾸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부른 노래가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꿈꾸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많은 꿈도 꾸시고요. 행복을 가득 안고 이렇게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